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회 연속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 수상을 뵙습니다 네 케이팝 대표 올라운더답게 컬러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앨범의 모든 수록곡 작사에 직접 참여했다고 하죠 축하드리고요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다니티 그리고 TMA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상을 받게 해주신 건 다름 아닌 우리 다니티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컬러 시리즈 이제 앨범을 마무리한 지 얼마 좀 지나지 않았는데 뭔가 체감상으론 되게 오래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니티 분들과 직접 현장에서 호흡을 나눌 만한 무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래가 지나고 나면 꼭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리고 이 상 주신 만큼 또 열심히 더 건강하게 더 자라는 그런 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다니엘 씨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상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